여러분 안녕하셨어요. 힐링 채널 윤난목TV의 윤난목 목사입니다. 제가 지난번 동영상을 통해서 저는 컴퓨터를 배워본 적도 없고 그림 그리는 걸 배워본 적도 없고 기타를 또 배워본 적도 없고 그러면서 제가 그것을 스스로 습득해서 오랜 세월 그렇게 그 길을 찾아왔다고 말씀드리고 그것이 내 개인이 찾아가나가는 기쁨도 있지만 많은 시간이 들고 또 어떤 면에서는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 그 부분에 있어서 멘토를 찾았다고 하면 그 멘토가 여러분을 효과적인 길로 인도해 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모든 삶에 대해서 지혜롭게 훌륭하게 뭘 배울 수 있는 모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멘토를 여러분이 좀 구했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멘토에 대해서 멘토링에 대해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링이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멘토링하고 비슷하게 단어를 많이 쓰는 것들이 있어요. 카운슬링이라든지 코칭이라든지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피규어라웃 한 다음에 멘토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카운슬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상담을 받기도 하고 상담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다 잘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담은 어떤 문제를 갖고 내담자 카운슬리가 왔을 때 우선 적극적으로 리스닝 우리가 벌써 들어주는 데서부터 해결이 되죠. 누군가 이 내담자는 무엇인가 자기 문제를 얘기하고 싶었고 누가 들어주기를 바랬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경청해 주고 그래서 자기의 문제를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을 접하게 되고요. 함께 문제를 요약하고 재해석하고 명료화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 것을 명료화하고 이해하고 반응해 주면서 이 내담자가 또 어떤 면에서는 스스로 자기의 문제의 방향을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교육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0편 119편 24절에도 나의 충고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번역에서는 상담자 좋은자 이렇게 나와 있고 카운슬러다 이렇게 말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주님은 상담자다 카운슬러다 그런 얘기가 이사야의 기묘자다 모사다 그럴 때도 또 나오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들에게 가장 훌륭하신 카운슬러는 주님이시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일들을 또 상담자들이 상담 내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형식을 우리가 카운슬링이라고 하고 이 카운슬링은 우리가 모두가 다 아는 그런 형태의 교육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가장 또 많이 쓰는 얘기가 트레이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신체적인 것이라든지 아니면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이런 것들을 마치 우리가 그 삶의 일부처럼 습관처럼 저절로 나오도록 되도록 습득할 때까지 계속 그 기본자세나 동작들을 되풀이하여서 우리 몸에 익히게 하는 그런 것이 트레이닝인데요. 성경에도 경건의 훈련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연단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우스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탈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해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러니까 이 트레이닝은 어떤 목표나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세가 저절로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되풀이하며 익히는 과정 그것을 우리는 트레이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칭이라는 말도 우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코치 그러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농구 코치, 배구 코치, 축구 코치 해서 그들을 훈련을 시키고 또 잘할 수 있도록 이것저것 방향을 세우고 그리고 작전을 짜고 하는 것이 다 코치였죠. 그런데 그런 코칭이라는 말이 영적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칭을 한다. 나는 누구를 코칭을 한다. 그런 얘기를 영적 사역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 성장이 주된 것은 아닙니다. 그 외에서 어떤 직업에서 또 자기 발전을 하기 위해서 또 미궁에서 빠져나오고 갈등을 다룰 때 인생의 과도기를 헤쳐나갈 때 비전을 명료하게 할 때 좋은 관계를 갖고 나가기 등에 관심을 갖고 코치를 해줘서 그 사람이 바로 잘 갈 수 있도록 코치를 한다. 그래서 요새는 코칭, 어떤 사람에게 내가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비단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을 하고 있지만 코칭의 멘토링하고 다른 것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코치가 된다든지 트레이너가 된다든지 아니면 멘토가 된다고 할 때 다 사실은 자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콜린스, 게리 콜린스는 코칭 바이블이라는 자기 저서에서 훌륭한 코치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자기 인식을 통해 성장하고 항상 배우는 자세에 진치적이고 현실적이며 낙관적이고 변화에 대한 오픈리스, 여리가 있고 행동지향적이고 융통성이 있고 플렉시블하다는 얘기죠. 직설적일 수도 있는 또 용기가 있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민감하게 들어주고 다가갈 수 있고요. 진정성을 가지고 돌보고 신뢰할 만하고 존경받고 그러니까 코치로서 자신의 역량을 평가하고 향상시키는 데 헌신한다라는 이런 자기의 훌륭한 코치의 특징을 얘기했는데요. 사실 이런 사람을 찾기는 너무나 힘들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도자가 될 적에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면에 그 훌륭한 자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그냥 듣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멘토라는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멘토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오디세우스의 친구 사람 이름입니다. 그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에 나가면서 아들을 텔레마코스를 멘토에게 맡기고 가는데 그가 전쟁에서 돌아오는 동안 돌아오기까지 멘토는 그 아들의 친구가 됐으며 상담사가 됐으며 아버지 역할도 했고 스승의 역할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오디세우스가 돌아와 보니 아들이 몰라볼 정도로 성장하게 훌륭하게 성장하고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따서 멘토다. 멘토링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멘토는 한 사람의 지혜와 생활을 이끌어주는 훌륭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 멘토라는 말이 사람 이름이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배운다든지 어떤 지도를 받을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책을 읽고 알 수도 있고 강의를 듣거나 혹은 어떤 체험을 하거나 인간이 삶을 배우고 인도받는 방법은 단 한 가지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멘토다. 그럴 때 멘토링은 한 가지가 이거 멘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 방식을 포괄합니다. 카운슬링도 해주고 코치도 해주고 들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지혜를 주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점이 멘토링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멘토링은 그러니까 사랑할 사람이 인격적으로 만나서 배움과 성장을 도모하는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멘토링은 어떤 특별한 신체적인 기술을 키운다든지 그런 면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계속 대화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조언하면서 인간의 어떤 성장을 옆에서 도와주는 전인격적인 활동의 멘토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멘토라고 할 적에 한 가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면이 다 들어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그 삶을 보여주고 삶에서 그 사람들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멘토의 관계다. 나는 멘토고 나는 멘티다. 그럴 적에는 정말 그 멘토의 자질 중에 언제나 이 멘티가 문제가 있을 때 얘기했을 때 그 모든 문제를 들어주고 그 사람 전반에 대한 삶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멘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멘토라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광려하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진지하게 그 사람을 믿고 모든 얘기를 다 할 수 있고 모든 시간에 만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관계가 멘토링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멘토는 내가 100명을 멘토가 되겠다. 그래서 멘토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1대1로 멘토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은 12명을 멘토하셨습니다. 주님의 가장 훌륭한 멘토이셨죠. 그래서 우리는 저의 멘토가 되어주세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람마다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언제나 무슨 문제가 있으면 대화할 수 있고 그리고 언제나 찾아갈 수 있고 언제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그런 관계 아주 전인격적이고 전 삶의 모두가 깊이 인볼부한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멘토링입니다. 모두에게 있어서 성경은 최고의 멘토입니다. 저는 성경 그리고 또 훌륭한 분들의 책들 이것이 저에게 멘토가 되어주었습니다. 영적 무장을 제가 하면서 영적 전쟁에 뛰어들었을 때 그런 경험과 체험을 저에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찾았지만 실제로 그런 분들이 주위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우선 외국인들의 영적 전쟁에 대한 책들을 읽고 거기서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하고 저하고 공감되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배워나갔습니다. 성경은 또 성령님 그리고 또 훌륭한 사람들의 저서 이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최고의 멘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을 우리가 잘 해석하지 못한다든지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한다든지 이럴 때는 또 여기에도 또 혼돈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또 잘 풀이해주고 해줄 사람이라는 멘토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생 걱정 없이 멘토가 되실 수 있는 분이 누굴까 하면 바로 부모일 것입니다. 그 부모는 그 아이의 생리적인 것, 신체적인 것, 성격, 은사, 습관 뭐 이런 것 모든 것 알고 있기 때문에 좋은 멘토가 될 수 있고 또한 부모는 이 자녀가 가장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24시간 언제나 문제가 있으면 문을 두드리고 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부모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모든 것을 배웠을까? 바로 부모로부터 배웠습니다. 부모로부터 가치관도 배웠고 자존감도 배웠고 자율성도 배웠고 모든 것을 부모로부터 배웁니다. 그리고 부모는 지혜로워서 그분이 먼저 겪은 체험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다 전수해주고 중요한 것은 24시간 언제나 문을 두들겨도 응답해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삶의 멘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멘토가 되기 위해서 부모 교육도 받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번에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명문학교 명문교회 뭐 이런 거 자랑하지만 그러나 부모는 평생 이 자녀를 튜터하고 멘토할 수 있는 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그 자녀에게 맞는 것으로 내 삶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분이기 때문에 부모가 가장 좋은 멘토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사진은 우리 아들이 아들 둘을 하고 데리고 우리 동네에서 가장 백두산보다도 높다는 마운트 발디에 산행을 하면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사실 우리 아이가 4살 때부터 나는 놀기 위해서 태어났다 라고 하는데 그 노는 방법도 이렇게 멘토링 하는 것 같아요. 이 손자들도 열심히 잘 놀고 그 동네에서 우리 태빈이하고 윤재네 집은 모두 그 동네들에게 개방되고 그리고 놀이방이 되고 사랑방이 되고 그래서 그 멘토링 아버지가 그 살아온 삶에 대한 모든 것을 자녀들에게 24시간 365일 평생 이렇게 전수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아버지 됨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모든 것은 가족에서 배운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좋은 아버지, 좋은 부모, 좋은 어머니가 됐을 때 더 훌륭한 멘토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멘토링 하는 것을 보게 되면 함께 거주하면서 함께 살면서 3년을 그분의 삶과 죽음 그리고 사역, 지혜를 나누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유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라든지 하면서 12명을 이렇게 모아놓고 주님께서 가르치기도 하고 훈련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삶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것이 바로 가장 훌륭한 멘토링의 모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산다, 함께 있는다, 함께 거주한다 이것처럼 좋은 멘토가 없죠. 그래서 부모님이나 아니면 이렇게 예수님처럼 함께 거주하면서 함께 사역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자신의 삶이, 죽음이, 가치가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멘토가 가장 중요한 멘토고요. 우리 주님의 멘토링이 참으로 훌륭한 것은 이게 소그룹을 데리고 그 사람의 인생에서 그 선생을 재현해 나갈 수 있는 병까지 제자화까지도 그것을 다루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같은 멘토링이 없겠죠. 그러나 요새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은 그런 멘토를 찾기보다는 다른 면에서 여러분 삶의 주위에서 그 훌륭한 분들을 멘토로 삼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멘토링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훈련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멘토링 안에 제자훈련도 들어갈 수 있지만 멘토링 자체가 제자훈련은 아닙니다. 제자훈련은 어떤 비전, 목표를 갖고 그 사역에 합당한 사람, 특별한 제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스승이나 그런 선생님의 삶을 재현해낼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그런 어떤 면에서는 멘토링보다는 더 좁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멘토링 안에는 제자훈련이 분명히 목표로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어떤 멘토링을 찾아서 멘토를 찾아서 멘토링을 받을 때는 내가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훈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삶을 배우면서 나누면서 성장을 그분이 도와주는 거지만 제자훈련은 어떤 스페셜한, 스페시픽한 어떤 목표를 두고 거기에 합당하게 맞는 것으로 훈련시켜서 선생님이 목표한 그 영성을 그대로 삶에 재현하고 화육하는 그런 면에서의 제자훈련입니다. 이것은 멘토링 안에 들어갈 수 있지만 멘토링이 곧 제자훈련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멘토링 안에는 이 제자훈련이 분명히 있었고 그것이 가장 큰 멘토링 중에 하나였습니다. 멘토링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제자훈련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몇 명이나 멘토가 필요할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생활을 여러분을 지도해 줄 수 있는 멘토 그리고 여러분에게 사역을 지도해 줄 수 있는 멘토 그리고 여러분에게 신학적인 지식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멘토 만일 목회자라고 하면 행정이나 이런 데 밝은 분들 아니면 또 목회의 성공에서 그 목회의 실제적인 문제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멘토 아니면 신학적인 지식을 성장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멘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3명 이상의 카운슬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삶을 이끌어 줄 수 있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사역을 이끌어 줄 수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경적 지식을 나눠 줄 수 있는 멘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세 방향에서 인격적이고 그리고 신앙적이고 그리고 자기에게 사랑을 베풀며 그런 삶이라든지 사역이라든지 성경적 지식에 대해서 마음껏 나눠 줄 수 있는 멘토를 주의해서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좋은 멘토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분명히 그 부분에서 주님이 찾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저의 멘토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이미 그 사람이 멘티가 너무나 많으면 멘토가 돼 줄 수 없습니다. 1500명 모였는데 그 1500명이 다 멘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컨퍼런스와 세미나가 있죠. 컨퍼런스는 수천 명이 모이지만 세미나는 12명 모여가지고 서로 토론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숫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윤나목의 치유교실이 맨호와 영화로운 교회가 되면 이제 기도 멘토가 여러분에게 생기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 속회를 시작하는데 10명을 두고 멘토가 여러분에게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청하셔서 이제 기도하는 멘토를 여러분이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를 하면 멘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활 천반에 도움을 주고 언제나 문을 두들기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한 사람이 모든 면을 다 달아줄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이 훌륭한 멘토 그리고 성경, 성령님이 우리에게 훌륭한 멘토지만 삶에 있어서 영적인 지도자를 구할 때 삶이 훌륭하신 분 한 분 그리고 사역이 훌륭하신 분 한 분 그리고 성경적 지식이 훌륭하신 분 한 분 적어도 이렇게 세 분 이상이 여러분에게 멘토가 되실 수 있습니다. 기도로 하면서 그런 분들이 여러분의 멘토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9월 1일부터 시작될 메누와 영하라운 온라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온라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치유기도 그리고 말씀, 강의 그리고 복음 전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만나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윤나목TV 꼭 구독해 주시고요. 윤나목TV에 일반회원, 특별회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